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과 재단법인 은암문화재단이 코로나19 시대에 불교의 교리적 해답을 구하는 기념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.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지난 16일 김해 독립선언에서 코로나19 불교가 답하다를 주제로 동아시아 불교학회 소속 연구자 10여 명의 발제와 논평으로 전 지구적 위기에 대한 교리적 해답을 모색했습니다. 연구원장 지한스님은 불교적 관점에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반야의 지혜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날 팬데믹에 대한 초기 불교적 대응, 코로나19 불교적 해석, 역사 속 전염병과 불교 의뢰, 코로나 시대의 불교 포교 활성화 방안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.